상대 해치이기 파시래? 상대 해치이겼다고? 왼쪽 판명 밑으로 온다 우리가 이기면 장땡이지 우리가 이기면 장땡이지 하 저기 있다 아 이거 올킬 각이었는데 계약하면 돼 아이씨 마지막 샷건 쎄 땡땡땡땡 카파 쓸모없어 카파 나 샷건 들었지? 아 이거 쎈 줄 알았네 아 나 누웠다 나 여기 소멸스 아 Cp 개새끼 나이스 아 아닌데 안 밀리지? 아 도대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아 얘들 뭐야 이거 개잘한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길수 있다 이길수 있다 이긴다 이긴다 아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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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뒤로 뛰어봐 아 왜 뒤에서 털려? 기방해봐 가지마 이거 가지 말아봐 아래야? 아 진짜 애매하다 지금 아 라이프 헬프 최대하게 아 아 여기 파가로 온다 이거 오른쪽으로 밀지 그냥 위에서 아 씨 이걸 무리하게 하지마 무리하게 하지마 뒤에 봐 라이프 하나 잘란다 아이씨 나왔다 하나 존나게 피다 에서 아 라이프 2 와 2개 안 잡혀 총알 두 갠데?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봐 잠깐만 가지 말아봐 아니 잠깐만 뭐야 라이프에 하나 하나 슈팡 하나 슈팡 라이프 슈팡 라이프 슈팡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다운 빼 봐 이쪽 위에 하나 이쪽으로 빼봐 빼봐 직사에 빼봐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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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다 제발 아 또 끄켜 그거 한번 다시 해야겠다 아 반샷 저 새끼들 총알 또 뭐 잘 막아 아 해치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쟤들이 양불발로 이긴 게 맞는데 뭐 그건 뭔지 으아 아레나 안 뛰어서 골드에요 뛰면 되지 그럼 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나 왼쪽 아 나 누움 왼쪽 가서 이기지 잠깐만 한 명이 잡는데 우리 아 이거 라인 잡아야 됐었는데 따로따로 가지마 따로따로 가지마 아 왜 직성 오른쪽에 있어 하나 하나 폭포다 형 가자 아 여기 하나 더 투짤 투짤 나 그냥 빵친다 올버 올버 누가 보카 아니면 초콜릿 5개 함 갑니다 야야야 고기 잡지마 고기 잡지마 고기 잡지마 일자로 잡아 일자로 일자로 아니 쟤 뭐해 아 뒤에 상호적 상호적 나이스 올킬 아 잠깐만 나이스 올킬 아 아 아 아 아 시체 아 설마 카파야 아 하 아 ㅍ 시체 망했다 망했다 와 올킬각이었는데 중앙의 돌 어? 얘들 낚였는데? 아 뭐야 이게 왜 안맞아? 홀 미친 이게 왜 안맞지? 미치각 아 이긴거다 추천한번씩만 추천한번씩 부탁드려요 앙 와 나혼자 이시버블 개꿀 나혼자만 재밌음 캣 아 와 이걸 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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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잡아라 야 잠깐만 이거 점수 왜이래 이거 잠깐만 야 망했다 망했다 아 지는줄 알았네 순간 지는줄 알았네 순간 지는줄 알았네 마지막일버블 뭐야 이기어팡 되네 님들 추천한번씩만 듣더래요 오 진짜 60포인트 주네 사회사 엄청 많이 주네 이기어팩 문자바람 문자